안녕하세요. 기껏입니다. 오늘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랜만에 시 한 편을 지어봤습니다. 낭송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목 민초의 겨울 겨울이 왔네 냉장고 속보다 더 추운 겨울이 왔네 차가운 바람 볼에 스치우고 손도 꽁꽁, 발도 꽁꽁 얼고 있네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참아가며 들판 바람 불고 추운 밭에서 일을 해야 하네 이상입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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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